잡습니다. 전설의 카를로스 알베르토, 카를로스 아우베르토, 카푸, 알베스와 함께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라이프 재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드리블 능력 오늘도 기대됩니다. 그렇죠. 드리블 능력도 좋고 슈팅도 상당히 좋은 선수죠. 네. 있네요. 거의 끊김 없었던 상황. 인절 타임이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짧은 인절 타임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자, 방탄 수입이 필요합니다. 세이바르토. 나타나는 김아랑이스. 로밍패스로 끌어집니다. 네, 아주 깊짝이네요. 김아랑이스. 아, 정말 높아요. 오늘 완벽한 마무리까지 나무랄 데 없습니다. 본격적 미루필더의 아이콘 위주, 폭라테. 자, 이 패스 정말 좋네요. 자, 10위까지 가나요. 자, 10위까지 가나요. 수고받는 패스 치는데요. 제일 만한 곳을 찾는 네이마르.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호나우루. 이런 종료대입니다. 나타나는 김아랑이스. 두 개의 슛. 본격적 미루필더의 아이콘이지요. 소크라테. 소크라테. 감독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오른쪽 수비, 카일 워컹인데요. 기대를 불러보던 폰아웃. fill in. 다섯. лично. Guinea. 유럽. 살코음. 이제 무서운 fosse. 이렇게 whatever.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은 왜 자 reservation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ream British um 아이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